234만원.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.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치였을 것 같니? 180도 기름에 데이고, 카레에 베이고,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? 아파.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. 아, 소름돋아. 야,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 장생하는 거야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동백인가? 어르신! 저기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? 저 앞 건물만 배달시켰다. 저희는 이솝에 시켜! 제가 이 사람, 남편입니다. 쫄짝이 남편이라든가. 첫 남편. 오, 아메리칸스다. 오늘부터 퇴근 없다. 이거 왜 맛있어? 엄마! 뭐야? 뭐야, 이거! 왜 자꾸 장사가 잘 저는데!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왜 저러워! 대한민국에 이정도 판벌룸은 누가 있어?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.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. 홈을 버리지 말잖아. 우리가 잡아야 돼.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 그럼 뭔데 멍대니 박집 아저씨 아이고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